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환 소장이 준비한 부동산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의 다세대 주택 정보입니다. 6호선, 경희중앙선이 함께 지나고 있는 효창공원 앞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3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투자 금액은 약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소장님, 먼저 이곳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소액 투자, 용산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공개하겠습니다. 재개발 인접지다. 사실 용산하면 개발을 떠올리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재개발 지역하고 가까운가 봐요. 네, 워낙 용산구 자체가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 이천동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용문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지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을 보시면 효창공원 압력이 나와 있는데요. 효창공원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문동도 그 중심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짚어보셔야 될 게 바로 효창공원역 앞에 진행하고 있는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 지금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구역과 5구역이 지금 거의 입주를 완료한 상태고요. 6구역은 현재 2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건물 위치에 기준으로 해서 용문동 10부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변에 대한 노후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세입자들, 살고 계신 분들의 수요층이 매우 두텁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주택 재개발뿐만 아니라 서울 용산역 지하와 그리고 캠프킹 개발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개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인접한 지역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이렇게 재개발과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8년 후에 미래가치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쯤 시세에 반영될 거냐? 8년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용산이 언제쯤 이렇게 개발 호재로서 많은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용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주변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해당 매물질 인근에 용문동 시프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지금 용산구 전체 중에서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이러한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 3천 세대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효창 4구역, 5구역도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용문동에 살고 있는 이러한 거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염원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생김으로써 해서 이런 주변의 집가 상승으로 해당 매물질의 상승을, 상승을, 가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역, 용산역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역 마스터 플랜 중에 일환 중에 하나죠. 지금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하화한다는 그런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단순히 주변이 지상철이 지하로 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원들이 생김으로써 해서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집가 상승을, 여력을 하면서 이러한 개발 호재들의 가치를 더하고 있죠. 실 예로 연남동 같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변이 바뀔 것인가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캠프킵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63빌딩 8개 동에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업무시설,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거주민들이 도복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용문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문동의 개발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수한 건물. 사실 그래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쪽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건물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보실 수 있고 보시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부가 있는데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층 중 3층 매물이고요. 지금 원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실평수가 약 7평에서 7평 반 정도 되는 큰 원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한 대지 지분 또한 기존에 있는 원룸 주택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지 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주변이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임차인들이 먹거나 놀거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매우 큰 그런 입지면서 건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남아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일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용산권의 소액 투자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물건이 아무리 좋고 투자 가치가 높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보다 더 높은 물건이라면 매수를 하실 수 없을 텐데요. 용산구에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가격이 적게 들어가는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이 매물이 적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현재 용산구 신축 투룸 주택 기준으로만 해도 투자 금액이 약 1억 5천에서 1억 8천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가치가 매우 높지만 이런 부분들이 투자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실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중공이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용문동의 다세대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대한 입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해당 매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저희가 자금을 준비하면 될까요? 해당 분양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 매매 금액이죠.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전세가 1억 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에는 8천만 원으로 1억 미만으로 투자 가능한 용산구의 용문동 다세대 주택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월세도 있는데 3천에 45회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약간 받아보신다면 1억 원의 매수가 수익형으로도 차익형으로도 매수가 가능한 용산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용산구 용문동의 다세대 주택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코너 이곳에 투자하라 시간이었고요. 모던 컨설팅 김태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